여러분도 같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믿고 있긴. 잘했어?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. 저희도 웃어. 자! 사이크 돼요. 사이크 돼요.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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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히 하나만 드려봐. 아, 지금 틀렸지? 다시 해야겠네. 정리를 다시 확실하게 하고 해야지. 둘이 똑같은 글자 말했지? 아니, 아니야. 저번째 글자 말했지, 둘 다? 아기네. 아니, 틀렸네. 다시 해야 돼. 오케이. 그냥 딱 놔까? 때리고 싶으면 돼. 그래, 알겠어. 그러니까, 한자, 그럼. 오케이. 하나, 셋, 셋! 정. 정이라고요, 정. 정. 어디가 저번째데, 글자가? 어디가? 아... 도원. 도원이라고요, 지금. 도원, 도원이라고요, 하나? 도원이로, 너 오늘 만원짜리 갔다. 도원이라고요? 어? 내 인성이랑 관련이 있어? 터졌어. 어... 오... 배고의... 하나. 배고의 인성. 나, 피아노도 찍혔을 거 아니야? 지금 일단 장을 봐. 아... 하나, 둘, 피아노라고? 하나, 둘, 발? 발? 두 번 찍었었는데 발? 인성... 비속어가 있다고? 지금 다 똑같은 단어 떠올렸을걸? 두 번째 글자 발인고? 어? 별빛 인성? 아니야. 아니야, 너 아니야. 기발한 녀석. 어? 정답이야, 그거? 아니야, 아니야,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세, 돈. 어어, 어어, 이렇게 돈 맞네? 아닌 척했어. 아까 돈이라 그래서 내가 돈이라 그랬는데 발돈. 발돈? 발돈? 비속어가 나왔어. 진짜 욕이야? 나 장관아가 떠올랐거든? 아니야. 아 으 걸 두 분 으 자 정 정답 넘어트려 써 이게 맞추면 어쩔다 여기인데 와도 돼 야 그 맛만 하고 5 사업하자 배가 1 이걸 만세기 일어나야 되는거지 말 부린 대우가 아니라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어 보기 이어 자 이제 진짜 마사 5 4 상 이 이게 번 err 뭐 자 해놓고 원쉬가 평소에 인삼골 생각하지 마 여러분죠 말과 동일 어 약도 없으니 발이면 그 빌점 할게 없어 아 제발 뭔 제발이야 또 그럼 그 발은 아닐거 아니야 발로 기다리는 그거밖에 없어? 기발 그리고 기발도 있고 유발 유발 도발 돈내가 마지막 우리 멤버들 하나 하나 물 켜는게 어딨어 우리가 많이 줬잖아 라비야 얘도 돈인데 10초 줍니다 10 9 8 7 6 8 9 5 4 3 2 1 땡 땡 거짓말 끊었습니다 제발 돈 좀 줘 아 헐 그럼 맞아 이리와 선배 이거 맞은걸로 해줘 돈 좀 돈 좀 돈 좀 해줘 돈 좀 아니 돈 좀 소리 안 돼 잘살 해줘 그럼 아 진짜 아깝다 눈이 좀 너무 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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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틀어에 어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뭐 해 아 비속으로 떠올리겠으면 하지 마세요 뭔 소리야 니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아 아 미션 누구 있어요 제가 아 아뇨 아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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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